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도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아래서 대기해주시면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전혜진 씨, 예,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옆에 서주시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약간 좌측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살짝 오른쪽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아래서 대기해주시면 다음 분, 육재명 씨 모시겠습니다. 시선은 약간의 좌측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맞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아래서 대기해주시면 다음 분, 이성민 씨 모시겠습니다. 네, 잠깐 아래서 대기해주시면 다음 분, 이성민 씨 모시겠습니다. 네, 상관은 약간의 좌측부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겠습니다. 네, 칼칼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칼칼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칼칼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면 유재명이 오시고 두 라이벌 형사 캐릭터를 연결하신 한수비태 두 분의 2인 컷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같이 약간 왼쪽 생각 맞춰주시고요.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쪽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두 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두 분 잠깐 자리에 내려주시면 두 배우분들 감독님 모시고 5명 단체 컷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진 씨, 최다니아 씨, 이정호 감독님까지 5분 모두 올라와 주시면 제가 단체 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봐주시고요. 시선은 약간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고 다섯 분 다 같이 비스트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26일 개봉하는 영화 비스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아래도 퇴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상으로 영화 비스트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네, 다음분 모시겠습니다. 전혜진 씨 해주시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약간 좌측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살짝 오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네, 시선은 약간 좌측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더 봐주시고요. 가운데 오답 드리겠습니다. 살짝 오른쪽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면 유재명 씨 모시고 두 라이벌 형사 캐릭터를 연계하신 한수 밑에 두 분의 2인 컷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약간 왼쪽 시선 맞춰주시고요.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짝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화이팅 한 번 할까요? 네 두 분 미스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잠깐 자리에 달려주시면 두 배우분들 감독님 모시고 다섯 명 단체 컷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진 씨, 최다니엘 씨, 영호 감독님까지 다섯 분 모두 올라와 주시면 저희가 단체 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시선은 약간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고 다섯 분 다 같이 비스트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26일 개봉한 영화 비스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포도 타임 마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그래도 ?? 마치 섹시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